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좀 돈 많이 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런 내용은 영상 많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오늘도 뉴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장난이 아니다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신규 확진자가 24만 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이 순간 12월 30일에 찍고 있는데요 이 30일에는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점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거죠 오미크론 확진자의 수가 비율이 50%가 넘는데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별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조금 줄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확진세가 막 증가해서 만 명 넘어갈 거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생각보다는 심하다라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우려감이 또 나오고 있는 게 미국 휘발유 가격이 내년 갤런당 3.41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 4달러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기름 넣으러 가시면은 요즘에 유류세 감면 때문에 조금 유가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기름값 많이 올라왔죠 1,100원, 1,200원이었던 경유 가격이 지금 1,300원, 400원 올라가 있고 1,300원, 1,200원 했던 휘발유 가격도 역시나 1,600원을 돌파해서 1,700원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휘발유 가격 올라가는 게 기름값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 기름 없이 살아볼래요?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 순간 바로 전기부터 끊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기예요 난방도 잘 안 될 것이고 차도 잘 안 될 것이고 버스 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잘 안 돼요 전기도만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택배 많이 시키실 텐데 택배에도 역시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택배비가 올라갈 수 있고 배달료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 기름값이 드는데 어떡해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기름값 내가 메꿔 가면서 배달해 주고 나는 남는 거 없이 내 돈만 나가고 있으면 그 누가 배달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실생활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올라가요 모든 물가에 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할 때 그 식당에 배달을 해주는 사람들의 배달비가 올라가고 운송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정류주들이 좋겠다 뭐 이럴 거다 생각을 하지만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산업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을 잡지 못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제2의 제3의 석유 파동이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경제, 부채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좀 악재로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악재가 눈앞에 바로 터질만한 악재는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 좀 방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뉴스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잡고 일깨워드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또 좋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제가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뉴스창 시간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식하면 안 돼 지금 말도 안 돼 더 떨어질 거야 앞으로 망할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좋은 뉴스를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저는 그냥 개미 반대로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어지죠 미국 식탁 물가 내년에 더 뛴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물류, 인건비 상승분이 제품에 전가가 된다는 건데요 12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이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오늘의 미국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라가게 되면은 아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내년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경제가 될 것 같다 어쨌든 주식은 경제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경제랑 상관없이 폭등하고 이런 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경제 위에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식탁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를 줄인다라는 말은 핸드폰이 있으니까는 새로운 신제품 나왔을 때 바꾸기가 부담이 되고 컴퓨터가 있으면은 컴퓨터를 새로운 거 바꾸기 부담되고 차를 바꾸기가 부담되고 옷을 있는 걸 입지 뭐 어때서 새로운 걸 사 라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뭐죠? 먹는 문제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시세끼를 안 먹더라도 두 끼를 먹더라도 결국 먹는 문제는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좀 힘들면 많이 찾게 되는 게 술, 담배겠죠 그래서 술, 담배, 먹는 쪽 이런 쪽들의 주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요 개들이 갑자기 실적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의 실적이 죽다 보니까 오히려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회색도요 검은색 하고 있을 땐 되게 밝아 보이거든요 근데 하얀색 하고 있을 땐 되게 어두워 보이죠 그런 효과예요 그냥 회색일 뿐이었는데 모두가 빛나는 하얀색일 때는 야 이제 쟤 너무 어둡다 우중충하니 저건 무슨 뭐 꾸질꾸질하니 뭐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더 어두워져버리니까 야 밝다 저렇게 밝다니 저런 밝은 게 어딨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은 어딨나라고 하면 당연히 시금료라든가 주류 쪽이 될 겁니다 지금은 빛이 나고 있지 않은 우중충한 색깔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다른 기업들이 다 지금 벌써부터 적자 나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야 이렇게 적자 나는데 제대로 흑자가 나고 있네 야 근데 과거보다 많이 번 건 아니지 않아 아 그래도 흑자가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관련 주 그러니까 결국은 시금료 파트가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결국 내년 이제 내년에 나온 내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내년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올해겠네요 자 어쨌든 올해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파워리기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임에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제 팀들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 툭 꾸려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비둘기파라고 해서 온순하게 금리를 그냥 완화해줘 시장한테 돈 좀 뿌려주자 라는 분위기의 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매발톱이라고 하죠 매파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야 시장보다 지금 긴축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파 성향이 짙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보다 금리 인상이라던가 자산 긴축을 서두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어떤 시장에 충격을 올지 이론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하락이 돼야 되는데 뭐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좀 반대되거나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론상 빠지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축이 나오거나 금리가 나오거나 해서 다른 국가들도 긴축에 서두르게 되면은 빠지는 것은 이론상은 당연한 건데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잘 해결하게 되면 저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해결됐네요 라고요 근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일단은 문제 제기만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뭐 증시 호황이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에이 에이 하락 우려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하락한다 상승한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횡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호황이 끝났다 하락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하락 우려가 과도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골드만삭스보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저에 가야 될 길을 설정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올해 2022년에 여러분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건요 자꾸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누가 맞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믿고 준비를 하세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익이 날 땐 덜 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00만원 투자했고 500만원 투자해놨으면 10% 수익 났을 때 100만원 벌고 50만원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금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졌을 때 그 안전함 그러니까 잃지 않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하락의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느낌보다는 호황이 끝났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틀렸으면 그때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싸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면서 빼자니 올라간다는 사람들 때문에 못 빼겠고 아니 또 안 빼자니 떨어진다는 사람 때문에 정신 사납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쌓일 거라는 거죠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2022년 1월 딱 들어왔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을 이제 그냥 결정을 하세요 누구 말이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고 싶은 거고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보수적으로 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도 싸우잖아요 얘 둘이도 싸우는데 우리가 뭘 저걸 맞추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안 올라간다 호황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하는 걸 선택을 한 거고 뭐가 맞을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후 저명하다는 데끼리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뭘 이걸 뭐 자꾸 맞추려고 하고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누가 맞는 거야 그거 왜 합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올해는 돈 좀 많이 버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